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자 오늘 한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화이트데이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어요 진짜 얼마 많입니까 내가 이거 고등학교 2,3학년 때 했던 거 훨씬 그 전부터 했지만 얼마만입니까 이게 너무 저는 그냥 나온 거 자체가 너무 반가워요 자 바로 새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나이더라 보통 나이더라 하겠습니다 아마 보통 나이더는 저 시나리오와 3 적절히 균형 잡힌 아 머리귀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귀신이 자 이 게임의 스토리는요 방금 전에 남자 주인공 이 남자 주인공이 다이얼이랑 같이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주려고 한소영의 반에 잠입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때는 옛날 건물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저렇게 구식이고 어 막 핸드폰도 막 폴더폰이고 막 이래요 학교에 삼켜지고 있었다 무서운 도가사는 화이트데이 스텝이 기획했다고요 어 하여튼 그땐 그랬겠다 어 그땐 그분이 계셨으니까 마영전 제작자 디렉터 분이 계셨으니까 자 들어왔나요 학교가 구식이어서 문 다 열려있다가 닫히네요 이렇게 갇혀 불었네요 정말 어이없게 하셨죠 시작해볼까요 음 이제 이곳은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아 자 아 1인칭 시절 이렇게 됐구나 어 뭐야 달리기와 앉기 달리기 스페이스 앉기 레프트 컨트롤 알아서 해볼게 스페이스 바가 뛰는거 앉기 자 일단 2학년 8반으로 가보자 먼저 뭐지 문자 자 보세요 폴더폰이죠 어 폴더폰이죠 폴더폰 보통 나이들 이상에서는 문자메소리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데 어 어 어 왔구나 왔구나 저 어떻게 펴야 돼 뭐 눌러야 돼 탭이네 탭 자 놀이 텔레코 어 자 학교 들어오니까 메세지 그 데이터가 다 끊겨버렸죠 수신지역 밖이라서 와우 어 달리기가 스페이스야 이것도 뭐야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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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명 알았어 자 아마 초반이니까 뭐 귀신같은건 안나오겠지 그래도 그쵸 자 연두고 어디구 순 아 출석부라고 깜짝이야 씨 회복아이템 음 우왕청지만 알았어 여러가지가 있다 두유가 있구요 어 두유 등이 콩앤웨어제 나이는 야 열리는게 약간 좀 바이오아저드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이거 별론데 이런건 약간 바이오아저드 같은 느낌으로 되는데 이거 소리끝니다 소리 끕니다 아이 소리 괜찮아 초반이라서 귀신 안나옵니다 네 뭐 없는거 같죠 하지만 이 책상을 뒤져보면 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네요 뭐지 이게 어 문서 그래서 이게 무슨 문서야 아 문서 이렇게 있구나 반장의 쪽지 김병태 너 때문에 학주한테 화학경제 압수당이 있다 어 어 어 어 어 자 체육창고에 금고에서 꺼내오던가 어 이거 일단 뭐 힌트죠 자 시간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토요일 토요일날이 있어 자 놀토라는게 없죠 놀토 이전에 이전에 그 저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증에 철저하죠 근데 C라고 하는거 보니까 약간 그렇게 옛날은 아니구나 조금 어 얘도 뭐야 알았어 알았어 열어볼까요 야 뭐 여는거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 불 끄고의 사물원 나온 사물원이시 나온다고요 아 그런 말 하지마 무서워 나도 건물설비 이건 아 기계실습지 오케이 어 또 뭐했다 아이템을 춤을 먹어보죠 뭐 종이 약 검은색 종이 종이야 와 아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픽이 보여 그래도 학생이 해서 알립니다 이왕이 6번에서 학교 교지 뭐라고요 이왕이 6번에서 학교 교지가 있다고요 지도가 있다고 그래? 얘가 이왕이 6번인데 어 그 교지가 어딨어 그 교지가 어딨어 읍자 CA는 클럽 활동이에요 그래 교지 아 이거구나 고맙다 자 이거 어떻게 써 그래서 지도가 오케이 이왕 6번이죠 자 이왕이 8반은 위치했죠 아직 그 조작 시스템이 조금 익숙치 않네요 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? 아우씨 무서운데 어? 자 나 말고 눈과 함께 있는 것 같다 음 좀 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을 들려주십니다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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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쫄깃쫄깃하죠? 자 주인공 모습이에요 잘생겼어 어 엔젤티비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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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지 어 자 이제 한번 저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한번 어 있어 오케이 역시 초반이랑 똑같네요 그래도 아 어떻게 여길 들어갔지 아 이거 이거 해줬어 깨야겠다 그러게 무슨 방법 없을까 허 자 둘이 친구처럼 보이죠 쟤는 그 소영이랑 있던 그 친구고 오른쪽에는 그 소영이랑 그 사진 찍었던 그 친구죠 자 이 이 뭐지 갈림 이런 거 선택지에서 엔딩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요 뭐할까 좀 깡딱있게 하자 어 나를 대입해서 음 나 어 미화하다 너희가 있는지 몰랐어 라고 해야지 아 아 아 얘들 이쁘다 아 아 아 이쁘다 어 성화 근데 얼굴이 되게 창백하네요 어 피부톤이 지연이에 비해서 너무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 어 로제니 인성대로 하세요 아 8반 김성아야 자 소영이랑 같은 반이죠 음 자 8반 김성아 8반 야 오른쪽 선택지는 너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어 오른쪽 선택지 잠깐만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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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님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인성대로 선택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임대 어 너무 미치겠다 어 헤드 써서 스듬니까 목소리에 너무 깔끔해서 너무 무서워 어 자 이시가 하기에 갔냐 쌍아 잘끼할까 니가 할 바 아니잖아 아 하 자 일단 좀 처음이니까 저 이제 풀 이야기 하자 내가 처음 왔다 생각하고 왜 보자마자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? 좀 그렇게 한대? 아니 왜 내가 왜 도와줘야 돼? 어이없죠 이건 아니오 어이가 없으니까 따라와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네 멋대로야 그냥 어? 자 자기 멋대로죠 아니 이거 성차별? 죄송합니다 자 아 이것도 저거네요 어 마음의 소리 정말 쓸모없는거 옛날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여러분 옛날학교 옛날학교 어 뭐지 특이하게 생긴 나무다 자 동전 넣어서 두유라 이런 때 좀 살 수 있는데 어 뭐야 자 본관 1층 조명수리 자가 봤네 어 기계 실수 어 알았어 환풍기 제거 어 깜짝이야 무서워 어 여기 뭐가 있어 생활 쓰레기 줄리는 방법 음 겨울철 에너지 푸른 하늘과 알았어 역시 군대 단미에 뭔가 손 씻기 입후보 등록 교원 위원 교원 위원이 뭐야 교원 위원이 뭡니까 자 날짜에 써있죠 1900년대에요 여러분 1900년대 연두고등학교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옛날 학교입니다 옛날 학교 어 진짜 짜증나게 어 진짜 짜증나 인도 가 가 니가 막고 있잖아 지금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가자 빨리 가 자 길막을 하면 어 아이고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고로 이 서 김성화랑 한소영 성우분이 옛날 원작 그 화이테이 성우랑 똑같은 분이에요 어 정말 10년이 지났지만 같은 성을 쓴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다 자 너 일본 도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90년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90년대입니다 어 이거 지금 하면 난리 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하면 난리 나요 잡혀가요 왜 이상한 거 부탁할까 봐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 그러니까 니가 저 황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아주 그냥 별걸 다 시키네 그냥 응 왜 왜 내가 왜 해 너의가 없다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니가 해야지 내가 왜 하냐 싫어 니가 해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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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애교를 아흠 어 어 싫어 그래도 아 좀 또 마음이 약해진데요 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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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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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마워 도와줄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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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 근처를 좀 찾아봐 야 그런건 좀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야 니가 어 학교를 둘러 어 어 갑자기야 학교 들어 뭐 아까 기계 실습실 옆집에서 사다리를 본 것 같은데 자 얘가 앉아서 보면 또 차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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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찰거 아니야 찰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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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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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치마 썩 볼려면 찹니다 음 아 옛날에 원장에서는 갑자기 벨이 울려서 이제 하는걸로 하는거였는데 어 깜짝이야 허어 전화갔어? 뭐야 뭐야 이거 전화왔었는데 뭔 소리야 자꾸만 아 무서워 어 뭐가 있어요 뭐 있어 아 무서워 죽겠네 아 아 리메이크가 이렇게 무서워졌네 이거 원래 이거 들고 뛸 수 있었는데 지금 못 뛰네요 음 음 발자국 소리도 들린 것 같고 아 무섭네 자 올라갑시다 아 이제는 그냥 저거 따로 아이템 사용하기를 안 눌러도 되네요 그 아 그냥 왼쪽 클릭 하나만 해도 바로 되네요 철망을 자르려면 리퍼같은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 정말 자 들어갑니다 너 뒤에 있니 나 무섭다 아이치 제때미 원래 여기서 수위가 나왔는데 어 나와나? 어이구 나막샤나 또 있었어 짜씨가 임마 짜씨가 짜씨가 뚝배기 뚝배기 아 때리는게 뭔가 옛날보다 임팩트가 떨어져 있다 어 어 나막새 저렇게 어 밤늦게 들어온 학생은 저렇게 패서 데려가네요 어 말을 안든나 생각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90년대야 90년대야 여러분 90년대 저렇게 저런게 허용될 수 있어 90년대라고 야 소위 어디였었는데 아 성 어디였어 야 너 저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? 저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노? 아따 무섭네 리메이크한게 저만 안좋나요? 또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여긴 뭐 그대로인거 같네 이렇게 또 어 여기 또 이거 밸브 돌리는건 그대로인거 같네요 밸브 잠갔고 맞아보면 그런 소리 안나와요 아 맞는건 리얼 다있니? 오케이 잠갔구요 성화제 앞에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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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패는거 봤을텐데 아무렇지도 않는갑네 자 문 엽니다 4번 하고 땡이네요 그래도 이게 제가 간말에 지금 최고로 올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네요 와우 자 힌트를 주죠 여기에 열라고 어 바다에 금자가 써져있구요 금의 귀신 오호 자 열어볼까요 이거 어 퍼즐이 좀 달라졌네요 근데 좀 쉬워졌네요 이거 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 이렇게 바꿔야돼 아 요걸 이렇게 바꿔야돼 이거 어떻게 바꿔야지 이거를 보니까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 힌트라 주던가 자 설비기사의 메모 어허허 아 3번 4번 음 오케이 알았으 자 3번 4번을 야 3번 4번 들어왔지 불 자 3번 4번을 연결해봅시다 3번 야 불 아 됐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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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건도 됐네 퇴 퇴 진짜 베타인 수준봐라 퇴 왜 밤늦게 까지 있다고 저렇게 뚜덜패는지 모르겠 90년대라 그래 옛날 옛날 사람이야 자 금의 부적이구요 가사실 열쇠구요 그래서 뭐 아이템 먹을 거 없니? 이거 뭐야 러브 사랑은 매일리 매일리 미친거다 어어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나중에 뭐 할 일 있나 뭐가 있구나 이거 어 크크크크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있나 보거나 저게 또 나 보자 어우 깜짝이야 아 성화 이쁘다 허허 성화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쁘냐 성화 어? 제 맘인데? 아 성화 왜 이렇게 이쁘냐 자 이 학교 뭔가 위험해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철흥만을 해야 돼 수위를 미친거 같다고 도르는거 아냐 너 니 앞에서 못봤니? 근데 너 그거 알아? 이 학교 예전 6.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어 어 말까 네 이거 화이트에이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아직 계시나요 혹시? 어 한국게임이다 한국게임 아 희민이가 야 희민이가 더 이쁘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좀 더 이쁜데 그나저나 문 다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고 문을 다 닫거든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돼 강당까지 가야 한다고? 여기랑 신방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? 5호 고맙습니다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니가 가면서 좀 열어놔 크 성화 이쁘다 진짜 요오 마이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알았어 자 중화부터 열쇠죠 크 성화야 성화야 이쁘다 되게 원작에서 별로였는데 지금은 또 달랐네요 볼러가면 난리하죠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 안할게 맞을필이죠 어 진짜 성화필이 어서오세요 게임소리 좀 더 높여주면 안 돼요 아 좀 작았나요?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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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청 높은데 지금? 어 게임소리 지금 엄청 높은데 오히려 엄청 높은데요 지금? 그러면은 내가 잠깐만요 음 잠깐만 제가 한번 좀 세팅을 조금만 이걸 좀 올리고 자 지금 게임소리가 오히려 더 높거든요 음 혹시 어 이상한 거 있으시면요 말해주시고요 아 무서워 소리 더 무서워 야 좀 가라니까 알았어 자 가사 실습실 열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어 나 열 수 있었는데 어 방금 이제 가사 실습실 열쇠 어찌 안 나요 언제 아닌가 잘못 봤나 아 기계실 세웠나 자 갑시다 자 나다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그 그 수이와 처음으로 만난 이벤트죠 어어 어 삐익 아 엉성해 엉성해 되게 뭔가 엉성하다 어 수이와씨 다리 절고 있죠 뭔가 뛰는 게 뭔가 폼이 엉성해요 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야 근데 이 표정들이 되게 리얼해졌다 아 지연이도 이쁘다 왜 이렇게 이뻐졌냐 애들이 지연이도 왜 이렇게 이쁘냐 애기상이야 애기상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이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고 야 방금 제가 화내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거 죽이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거는 아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는 수준이었다니까 그거는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죽이는 수준이야 그 죽이는 수준 마치 뭐 어 음 그래도 낮에 친절하셔 아니 아니 그게 좀 전학생 맞지 아니 니가 봐야 안 돼 이거 나 알아 어 자 자 낮에 소영이랑 같이 있었지 봤지 내가 소영이도 알아?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 지연이는 성우가 바뀌었어요 난 설지연이라고 해 넌 너 설지연? 그럼 설현? 미안해 근데 너 이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? 다 물어보고 있어 너는 왜 왔어 넌 아 그냥 좀 볼일 있어서 뭐 어? 응 넌 되게 용감한거 같다 혼자서 이 시간에 혼자서 이 시간에 넌 혼자 왔지 않니? 아닌가? 그런데 말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없어? 야 인마 나 전화 온 지 얼마 안됐다 인마 지금 어? 전화 온 지 얼마 안됐다구 어? 너 있잖아 어? 너, 너 있잖아 너 아이고 다른 친구 그럼 그럼 나. 쩔 그림 그래, 너도 조심하고 야, 경비 глав waters 그게...어? 자... 야 경비아시가 그 저...거시 그...야야 아이 그 아저씨가 그게 혼내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게 자 신규설비 뭐야 열쇠 조합 열쇠 분위기계를 아 이게 있어야지 저걸 할 수 있구나 아아아아아아악 미친 하하 아니 미친놈아 아니 아니 지 아니 시작하자마자 오는게 어디있어 야 이 미친 시 미친 고 저 아 아니 시 야 이씨 진짜 미친 아 시작하자 아직 어느게 어딨냐 이씨 깜빡이도 안키네 깜빡이도 아 개짜증나 아 개짜증나 진짜 아 어 개짜증나 겁나 하기 싫어 미친 아 깜빡이도 안 들어와 아 개 싫어 아 진짜 개 싫다 진짜 아 진짜 개 싫다 진짜 아 욕 나온다 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함부로 할까 아우 어 짜증나 함부로 할까 아 아 아 깜빡이 키고 들어왔죠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아 심쿵이 고백 봤을때보다 더 심쿵이다 빨리 아 아 아 무서워 아 아 저 아저씨 또 왜와 야 야야야 아저씨 아저씨 핸 핸 버릇이겠지 이러면 아 아 아 또 왔다 또 또 또 또 올거같애아 아 아 야 소리 바람쏠 들리겠어 너무 빨리야 미친따 개무서워 이거 아 개무서워 또 들리겠어 아 미치게 난 이 때야야야 혜택 쓰면 안되겠다 아 미치겠어 돌겠어 아 돌겠다 진짜 아아 어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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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아저씨 뭐야 뭐야 야 문 닫으니까 몰라 야 문 열어 자 일로 오죠 일로오죠 아 겁나 싫어 겁나 싫어 완전 싫어 진심 갔나? 가세요 바람소리로 깜빡킨다고? 아우 미치 겁나 무섭네 진짜 아우 자 니구 아이린 어서오세요 불키면 수위가 잘한다고요? 아 진짜요? 아 아니 옛날에는 옛날에는 머리교식에 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머리교식이 지금 이게 안돼 아 좀 가요 그리고 아우 겁나 무섭네 미치겠다 아 나 이즈모드로 갈까 너무 싫은데 이거 진짜 완전 싫은데 아 저 아저씨 왜 안가 아저씨 아저씨 일로와 아저씨 일로와봐 아저씨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저씨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저씨 어? 잘 때리나 보자 아이고 또 헛질하시네 여전히 어? 여전하시구먼 어? 여전하시... 아유 아파이씨 자 뒤돌아보기는 없네 따로 하잇 하잇 자 좀 따돌려야겠습니다 음 이 아저씨를 좀 따돌려야겠어 아저씨 일로오세요 오케이 수위하신 조명이나 열린 문을 보이면 의심하시면서 아아 그랬어 그렇구나 자 아이야 아프다 이 잘 때리네 이제 야 에너지 없어 벌써 볼 수 에너지 없어 야 수위가 이제 바보가 아니야 어? 볼 수 에너지 없어 머리지수 한번 나면 끝나겠다 이거 후 아우 쩔기 미치겠다 아우 쩔기 타다 못해 이거 미치겠다 잠깐만요 아 너무 무서워 미치겠다 어떻게 해 이거 오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었나 아 원래 이런 게임이 했지 그래 자 오케이 아이 화 그 저 머리기신 나올 때 아 오케이 자 이걸로 갖다 저장할 수 있구요 아이 머리기신 나올 때 패턴이 있을 거 아냐 또 또 또 또 또 온 거 같아 또 온 거 같아 또 온 거 같아 미치게 또 이거 아냐 또 이거 또 바람 소리 이거 아냐 아 아 혹 테마스 어 개무서우 미치겠다 아 개무서어 개무서어 개무서어 개무서어 여리飢 Alaska 머리기신 제일 싫어 난 진짜 제가 제일 싫었어 난 진짜 Braun 난 제가 옛날에도 너무 싫었고 지금도 너무 싫어 아 아...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자... 자 빌보드 모르고요 아 돌겠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아 경비는 옛날 때 안 무서웠어 아 초창기 형버지 가만히 있거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나온다고요? 아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 근데 저는 진짜 아 진짜 싫어 아 아 무서워 진짜 싫어 아 나 게임 너무 싫어 아 환불할까 진짜 진심 아 어 여기 뭐가 있어 이왕이란 8반 소영이의 반이죠 어 겁나 싫어 아 뒤에 뭐 있을 것 같아 미치겠다 화이트에 김종원 아 아 겁나 부르네 아 도락부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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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냐고요? 아니 난 될 줄 알았지 내가 손수이 보게나 어 어 어 사무실 열쇠 보관한 비밀번호 비밀번호 뭐라고요? 비밀번호 뭐라 했죠? 비밀번호는 늘 사용하는 공구상자에 넣어놨다 비밀번호 뭐 없어요? 뭐 열쇠 빌어 이거? 돌겠네 원래 열리는데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이게 뭐야 아 아 아 개무서워 개무서워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아 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무슨 게임이 있어? 자 아 사무실 열쇠 보관함 아 비밀번호는 늘 사용하는 공구상자 공구상자 어딨어 그럼 그 공구상자 어딨어 그럼 그 공구상자 어딨어 아 수위가 잘 찬다고요? 그래요? 아니 수위는 안 무서워요 수위는 자 머리귀신 때문에 뒤지 아 욕하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욕안하는거 아시죠? 어 진짜 욕안하는거 아시죠? 어 뭐가 있어 뭐야 뭐야 진짜 욕안하는거 아시죠? 여러분 아니 왜 왜 바람쎄요 왜 들려 개무섭네 씨 아우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다 나 아우 보니깐 신관에서도 저거 있는거 같은데 아우 아우 난 이 미치겠다 이제 너무 죽겠어 열쇠 공구함상자 어딨어 그래서 어 어 공구함상자 어딨을까요 여러분 열쇠 다 필요한데 어 뭐야 바람쎄게 대체 왜 들리냐고 대체 아 사다리앞에 공구상자에요 아우 개 싫어 진짜 난 너무 싫어 진짜 아 아 나 환불하겠다 미치겠다 아우 아 나 너무 싫어 이 게임 진짜 아 나 진짜 하기 싫어 어 아 미치겠다 나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진짜 아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안낼거 같아 이거 아 아 내가 리메이크를 너무 야빴어 아 아 아 개 겁나 싫어 진짜 미치겠다 아 나 나 죽을거 같아 진짜 하 하 나 진짜 죽을거 같아 진짜 진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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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싫다 아 하 나 본관 나 본관 나 본관 일만 깨우자 일단 아 나 머리 아파 슬슬 제가 진짜 공포 충격받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아 아프다 바로 여기 오고 있죠 어 허잇 어 그러시네요 뭐요 화이트에 조림을 사고 있는데 플레이 영상 보니까 이제 코믹같아요 아 수야씨 난이도가 너무 낮다 근데 왕이 지랄까 아 진짜 왕이 지랄까 진짜 아 아 조선아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왕이 지랄래 이거 버릴 수 없잖아 게임을 나 진짜 안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진짜 안될 것 같아 나 진짜 나 진짜 정말나 나 진짜 바지에 오줌살 오줌질일 것 같아 진짜 야 야야 너 졸부지 맞지 내 말 맞지 아 나 쫄보 쫄보 응 쫄보 인정 응 응 인정 어 쫄보 인정 어 안 되겠다 어 안 되겠다 진짜 죽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고맙다